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리효도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대리효도라고 하면 우리 엄마 불쌍해.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랄까? 나는 우리 엄마 엄청 싫어하고 혐오하니까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네가 대신 만나가지고 해줘. 이런 사연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지도 지 엄마 혐오하고 싫어서 안 보고 사는 인간이 뭐라고? 나더러 대신 챙기라고? 그래 이 새끼야. 이혼 도장은 챙겼다. 원제. 양육도 안 한 시어머니도 제가 챙겨야 됩니까? 남편이랑 며칠 동안 대판 싸우고 어처구니가 없어 글쎄요. 평소에도 시모 때문에 자주 싸워왔는데 이번엔 엄청 컸어요. 뭐 대충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혼 각오까지 하고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냉정한 판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최대한 짧게 써볼게요. 일단 저희 시아버지와 시모는 아주 옛날에 이혼을 했고 남편이 어렸을 때요. 그 이후 아버님 혼자서 그 사명제를 다 키워내셨어요. 솔직히 이혼 사유 아버님한테 있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도박을 한다든지 술을 먹고 바람을 피우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돈 사고를 좀 크게 친 거예요. 아마 사업 망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자식들 안 버리고 키웠거든요. 반대로 시모라는 사람은 자식 셋 지 힘들다고 다 버리고 그렇게 혼자 살겠다며 도망을 갔어요. 물론 그 이후로도 양육비 단 한 푼도 안 줬다고 합니다. 뭐 중간중간 어쩌다 한 번씩 얼굴은 보고 살았다는데 그게 끝이라고요. 남편은요. 자기를 버린 엄마를 안 좋아했어요. 아니 혐오를 했다고 봐야겠죠. 저랑 연애할 때부터 어머님 원망하는 말 엄청나게 많이 했고 결혼을 하고 난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랬죠. 솔직히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뭐랄까 존경할 만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제 남편 즉 당신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리는 다 하고 살아요. 그랬는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저희 엄마랑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거 사먹고 영화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정신나간 남편놈 갑자기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 우리 엄마를 안 챙기고 장몰이만 챙기는 거야 이러면서 성질을 내요. 이게 미쳤나 싶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너는 자식 아니냐 지금 장난해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직접 챙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랬더니 뭐라더라? 자기는 엄마를 대하는 게 아직 어색하다며 중간에서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소리를 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요. 시모라는 사람 정말 싫습니다. 자식들 다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나간 주제에 양육비도 한 푼 안 주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아니 그런 기색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저희들 결혼할 때 뭐 도와주기를 했나? 그냥 옆에서 깐적거리기만 했지. 거기다 계속 아닌 척하면서 뭔가 많이 바라는 거 이거 다 보이고요. 아쉬운 소리하는 것도 진짜 꼴보기 싫어요. 아니 뭘 해줬다고? 특히 제가요. 아이를 자식들을 낳아보니까 연애할 때보다 더 싫습니다. 말도 안 돼요. 새끼를 어떻게 버려? 그래서 시모라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새끼들 버리고 간 그런 인간이라 솔직히 상종도 하기 싫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저희 시아버지요. 완전 가부장적이고 요즘 막말로 하면 그냥 꼰대입니다. 꼰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요. 당신 시부모님 대접을 해드려요. 왜?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끝까지 다했던 분이니까요. 그리고 차라리 고함을 지르면 질렀지 시모처럼 장난치듯 개 얍삽하게 사람 마음 떠보는 거 없거든요. 예를 들어 웃는 얼굴로 야 나 돈 좀 있냐? 이런 것들 절대 안 하는 분이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여하튼 남편이 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솔직히 시모라는 사람만 아니면 저희 두 사람 싸울 일 자체가 없어요. 차라리 무뚝뚝하고 성질괴팍한 아버님을 더 챙겨라. 이런 거라면 그렇게 하겠 아니 적어도 이해라도 하겠어요. 이 무슨 개뜬금없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럴 거면 내 앞에서 지 엄마 욕은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어린 자식들 버린 여자하고 인간도 아니래요. 그러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어쩌겠다고 어쩌라고 할 거면 지가 하든가. 그리고 시모라는 사람도 정말 웃기는 게 나는 너희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된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요. 허니 당연히 바라는 게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염치로? 뭘 바래?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도 바라지도 않았고요. 아니 그래 다 좋다 이거야. 자식까지 버리고 나갔으면 지 노후 준비나 잘 할 것이지. 개취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진짜 한심해 죽겠다니까요. 그 긴 시간 혼자 돈 벌어가지고 죄에다 얻다 쓴 거야. 그리고 혹시나 아주버님도 이러나 싶어가지고 제가 형님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전혀 안 그렇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도대체 왜 이 인간만 이러는 건지 이유를 모르게 했습니다. 이 사람 말처럼 제가 진짜 과하게 혐오를 하는 겁니까 이게요? 국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지도 지가 엄마랑 어색하다는 인간이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지 엄마랑 평생 남인 아내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걸까? 어처구니가 없네. 왜? 너도 영화 티켓 하나 예민해 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데? 이렇게 말해버리세요. 2번 아니 친자식인 너도 어색해하는 걸 남의 자식인 내가 뭘 어쩌라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3번 그냥 대놓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랑 이혼을 하고 자식들까지 다 버려두고 나가가지고 니 혼자서 애들 길렀는데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나한테만 자라면 니 기분은 좋겠냐? 라고 그게 세상이 바라는 도덕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구하란법이 왜 생기려고 하는지 알기는 아냐고. 4번 다 필요 없고요. 야 너도 이혼하고 혼자 자식들 키우고 싶냐? 이렇게 말하세요. 5번 애정결핍에 혼자서는 아무 대처도 못하는 그냥 애새끼구만. 6번 자식들 다 버리고 간 저딴 것도 애미라고 자식 노릇을 하려는 남편놈. 진짜 제정신인 건가? 게다가 그걸 하고 싶으면 지가 해야지 대리호도를 하라고? 최악이다 정말. 7번 제가 실제로 본기에 있어서 말하는 건데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저러다 나중에 시모가 아프기라도 해봐. 그러니까 내가 자주 찾아뵈라고 했잖아. 이거 다 내 때문이야. 이 지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진짜 답 없습니다. 8번 쓰니 마음 뭔지 알 것 같다. 애를 낳고 키워본 정성적인 엄마들은 외도한 여자들 그리고 애를 버리고 집 나간 여자들. 단정에서부터 혐오감이 올라오죠. 그런데 남편이 이걸 모르고 있네. 9번 본인 마음을 모른다고? 아니 아내한테 대리호도 바라는 거지같은 놈들이야 사실 세고 셌죠. 하지만 엄마의 부재로 생긴 결핍을 뒤늦게 채우고 싶은 그 욕망조차도 마누라 도움이 없으면 실현을 못하는 놈이라니. 그 참 특이하구만? 이걸 불쌍하고 측은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리호도보다 더 한심하게 봐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오네. 10번 아니 그냥 다 떠나서 지도 안 하는 걸 왜 시켜? 돌았어? 추가 아까 점심 때 링크 보냈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냐며. 그래 지도 이게 망신인 건 알고 있네요. 기가 막혀서 정말. 여하튼 들어온 김에 추각을 좀 쓰려고 합니다. 일 때문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애들을 대신 봐주고 있는데요. 시모가 지금 이걸 엄청 부러워하고 있어요. 물론 저요. 당신 이러는 거 절대 곱게 안 보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자꾸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는 있는데 애를 제대로 안 키워본 사람한테 애들을 어떻게 맡깁니까? 참고로 저희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남편도 애들 맡기는 거 대찬성했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맡기는 겁니다. 아 그리고 다행히 시모도 재혼을 하진 않았어요. 여하튼 저희 아주버님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잠깐만 참고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요. 아니 자기 친형도 이러고 있는데 왜 이 인간만 모르는 걸까요? 제가 왜 그렇게 싫어하고 질색팔색 하는지 말이죠. 아 참 저희 아주버님과 저는 연애할 때부터 교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친하고 편한 관계예요. 그리고 형님 말할 거 없죠?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냥 한마디로 시모 문제만 아니면 너무 좋아요.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아 물론 뭐 솔직히 제가 봐도 제가 시모한테 너무 예민한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8년 넘게 내리 욕하는 것만 들어서 그런가 그냥 인간 자체가 안 좋게 보여요. 다 싫은 거죠. 다 안 좋게 보이고. 그리고 아버님 당신이야 뭐 가끔 저랑 갈등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도 아유 할배 심통 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시모는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냥 모든 게 싫고 아예 안 보고 싶다 이거죠. 게다가 사실 이게 좀 과한 것도 맞긴 한 게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러세요. 아이고 너 애들 앞에서 티 내지 마라 이렇게 막 뭐라 하시는데 이게요 저도 모르게 애들 보는 앞에서 시모 욕을 하진 않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예 맞아요 저희 남편 엄마 좀 그리워하는 거 맞습니다. 보면 저희 엄마를 되게 잘 따르거든요. 아들처럼. 특히 저희 엄마가 밥 위에다 반찬 하나 올려주면 애처럼 되게 좋아하고요. 그동안 서로 배려하고 잘 지내고 막 남편으로서 또 애들 아빠로서 백점이라고 맨날 궁디톡톡 해주고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당황스럽다 이겁니다. 여하튼 형님과 아주버님이 오늘 잘 타일러 보겠다며 아까 불려갔는데요. 일단 이걸 믿고 기다려봐야죠 뭐. 댓글 1번 너도 말하는 뽄새 보니까 좋은 여자는 아닌데? 너 뭐냐 남편이냐? 벌써 다 혼난 거요? 아이고 형님한테 맞아 뒤질 줄 알았는데 용쾌 살았구만? 2번 님은 그냥 어릴 때 시모가 남편을 버렸다는 그 핑계로 시모와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즉 시모가 남편을 키웠다 해도 마찬가지 오만 그지같은 핑계를 대고 시모를 싫어했을 거잖아. 안 그래요? 여하튼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이 원하는 건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나 같으면 짠하고 불쌍해서 도와줬겠구만 진짜 나쁘다. 그러네? 그러네 얼른 네가 가서 대신해줘. 그럼 되겠다. 3번 내가 이거 보고 댓글 쓰려고 진짜 몇 년 만에 로그인했다. 나랑 상황이 완전 똑같은데? 소름 돋을 정도야. 우리 남편 초등 때 시모라는 여자가 편지 한 잔 꼴락 놔두고 집을 나간 뒤에 다른 집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스멀스멀 연락을 해가지고 외롭니 어째니 이딴 개소리하면서 점점 기대기 시작했죠. 참고로 내가 이때부터 남편이랑 연애를 했어. 그래서 아는 거지. 결국 우리 결혼할 때 되니까 이젠 시모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나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탁 대놓고 쌓아버리니까 쪽팔리는 건 아닌지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이러는 과정에서 남편이랑 오지게 싸우기도 했는데 본인은 뭐라더라? 지 엄마랑 잘 못 지내도 나는 우리 엄마랑 잘 못 지내도 너는 잘 지냈어야지. 이딴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결혼 하루만에 이혼할 뻔했잖아 내가. 뭐 지금은 안 보고 잘 삽니다. 4번 그 면상에 눈 코 입 다 달려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쓴이는 중심을 잘 잡고 지금부터 가정과 자식을 잘 지키세요. 저 망할 남편놈은 샤다 마우스 시키고 아니 진짜로 지 에비 꼴이 나고 싶어 저러는 거야 뭐야 어? 어이거 5번 저기요 시모만 아니면 싸울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남편이 제일 문제라고요 쓴이도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사연들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연을 떠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식을 버리고 나간 여자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늘 이야기 끝에 나오는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 지가 죽기 싫어서 새끼를 버리고 나갔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지 왜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고통 주냐고 그걸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 정말 어쩔 수 없이 나갔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된다고 왜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더 힘들게 하냐 이거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주작설들처럼 100억, 200억 부자가 돼가지고 나타나면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